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전 영상에서 5가지의 양자 컴퓨터 개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초전도회로 이온트랩 광자를 이용한 개발 방식이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 이온트랩 방식과 양대 산맥으로 가장 많이 양자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큐비트 생성 방식이 바로 슈퍼컨덕팅 초전도 방식인데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양자이니셔티브 법안 이후 양자 개발에 더박차를 가하며 2019년엔 QIS I&D 예산 지출 4억 4,900만 달러에서 2023년에 대폭 늘린 8억 4,400만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대기업들인 IBM,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도 초전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전도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전도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초전도체는 임계 온도 이하의 아주 낮은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갑자기 0이 되는 물질을 뜻합니다. 알루미늄, 수은, 카드뮴, 납 등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물질들이 이러한 초전도 현상을 보입니다. 어떤 물질은 아주 높은 압력을 가해줄 때 이러한 초전도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주로 다이아몬드 앰빌셀, DLC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수십수백, 치피어 정도의 높은 압력을 물질에 가해주는데요. 이러한 작업을 통해 2020년도에 상온 초전도체 물질을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초전도는 금속 등을 아주 낮은 온도로 냉각하거나 아주 높은 압력을 가했을 때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때 저항이 완전히 없어 전류가 영원히 흐르는 상태입니다. 이때 전자의 양자 성질이 잘 깨지지 않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큐비트를 생성하는데요. 마이크로파 펄스를 이용하여 큐비트의 양자 상태를 제어하고 이를 통해 큐비트는 동시에 다양한 에너지 상태를 가지며 정보가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되어 양자 정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초전도 회로 방식의 장점은 큐비트 제작이 쉽고 확장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큐비트의 수명이 짧고 극저온형화 268.8도 환경이 필요하여 큰 에너지를 소비하여 냉각시킬 수 있는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초전도 회로 방식은 사람이 만든 거라 이온트랩 방식과 달리 제조 오차가 있습니다. 초전도 방식의 장점은 속도와 확장성은 아주 좋지만 외부 소음에 아주 취약하며 거의 0도에 가까운 온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냉각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초전도 양자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유망한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아이온큐의 경쟁자라 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양자 컴퓨팅 기업을 꼽자면 기술력으로 쳤을 때 미국의 대기업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대기업들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고 뜻기는 하지만 양자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양자 개발이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오늘은 먼저 이 미국의 대기업들을 양자 컴퓨팅 개발 현황, 현주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BM을 살펴보겠습니다. IBM은 양자 컴퓨팅 전용 사업부인 IBM QANTUM을 통해 양자 컴퓨터를 개발 중이며 IBM의 가장 큰 발전성에 대한 기대는 바로 금융 서비스 기업부터 자동차 제조업체, 에너지 생산업체에 이르기까지 210개 이상의 영국 기관 및 기업이 IBM의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IBM은 2019년부터 계속 업그레이드된 체품들을 출시해 왔는데요. 2022년에는 433큐비트를 갖춘 오스프레이를 출시했고 2023년도에는 1121큐비트를 갖춘 콘돌과 133큐비트의 여러 모듈을 갖춘 헤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BM의 주요 목표는 단일 프로세서 사용을 넘어 2025년까지 458큐비트를 갖춘 쿠카브라 프로세서라는 멀티칩 프로세서를 결합할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는 1만에서 10만큐비트 범위까지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는 2019년 1월 첫 제품인 IBM 퀀텀 시스템 1으로 했는데요. 그 양자 컴퓨팅 프로세서를 27큐비트를 시작으로 계속 개발하고 있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2023년에는 일본, 독일, 스페인, 캐나다 합류 20개 이상의 시스템을 출시하였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IBM 퀀텀 시스템 2가 출시되었습니다. 여러 프로세서를 추가하여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158큐비트까지 지원 하드웨어 외에도 IBM은 클라우드 기반 양자 제품들인 IBM 퀀텀 컴포저, IBM 퀀텀 랩 및 양자 및 양자 컴퓨터용 오픈소스 SDK인 키스큐와 ISK IT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양자 프로젝트를 개발, 테스트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을 보겠습니다. 구글의 퀀텀 AI 연구소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초전도 프로세서를 개발해 왔습니다. 201년 구글이 초전도를 이용해 양자 컴퓨터 시카모어 만들었고 시카모어가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양자 우월성은 양자 장치가 기존 프로세서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 경우 시카모어는 양자 회로에 한 인스턴스를 100만번 샘플링하는데 약 200초가 걸렸습니다. 이는 기존 슈퍼컴퓨터가 수행하는데 거의 1만 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최소 만 년 이상 걸리는 연산은 200초 만에 풀어낸 것이죠. 그 이후로 시카모어는 화학 시뮬레이션, 워몰 시뮬레이션 등을 실행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양자 오류 정정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현했습니다. 오류 정정 시스템은 구글이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양자 오류 정정이란 양자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오류란 큐비트가 원하는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큐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 상태가 붕괴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오류가 누적되면 양자 컴퓨터의 계산 결과가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양자 오류 정정은 양자 컴퓨터의 성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수의 큐비트와 복잡한 코딩이 필요합니다. 구글은 2020년 2월 자사가 개발한 양자 오류 정정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5개와 3개의 큐비트로 만든 두 개의 로지컬 큐비트 여러 개의 큐비트를 조합해 하나의 큐비트처럼 기능하도록 만든 거를 준비했으며 5개의 큐비트로 만든 로지컬 큐비트에만 자신들이 만든 양자 오류 정정 시스템을 적용한 뒤 오류 발생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5개의 큐비트로 만든 로지컬 큐비트의 오류 발생 확률은 약 2.9%를 기록했으며 3개의 큐비트로 만든 로지컬 큐비트의 오류 발생 확률은 3%를 넘었습니다. 이는 큐비트 개수가 늘어나도 오류 발생 확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연구 성과입니다. 2023년 6월 7일 기사에 따르면 구글의 양자 컴퓨터인 시카모어와 양자 프로세서의 최신 버전은 현재 70큐비트로 이전 버전의 53큐비트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약 2억 4천백만배 더 강력합니다. 구글 연구원들은 2022년에 엑사스케일 장벽을 깨고 미국 명문 오크리즈 국립연구소에 구축된 프론티어 슈퍼컴퓨터가 구글의 이전 53비트 버전의 계산과 차이는 6.18초밖에 지나지 않지만 70비트 시카모어 양자 컴퓨터와 차이는 47.2년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네이처, 피직스에 올린 연구 발표에 따르면 구글은 DQLR이라는 전략을 통해 누출로 인한 오류를 완화시켜 양자 오류 수정 QEC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이로써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대교코 양자 컴퓨팅의 길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구글은 2029년까지 오류 수정이 된 내결함성 양자 컴퓨터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자 오류 수정법, 실험 및 실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보겠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양자 기계는 궁극적으로 최대 단일 오류를 발생시키면서 백경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 100만개의 안정적인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유형의 큐비트, 즉 토폴로지 큐비트를 사용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독특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설계된 다른 큐비트보다 더 안정적인 것으로 이론화되었습니다. 즉 이 양자 컴퓨터는 옷장에 들어갈 만큼 작고 며칠에서 몇 주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빠릅니다. 화면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양자 컴퓨터 사진입니다. 사이즈도 크지 않고 아주 깔끔한 디자인이네요.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 6월 말 양자 기술에 인공지능을 더한다는 슈퍼컴퓨터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화학 및 신소재 연구 및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에저 퀀텀 엘리먼트와 양자 기술의 인공지능 AI를 적용한 에저 퀀텀 코파일럿을 소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와 양자를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지난 6월 AI로 발전된 추론 기능이 가장 보편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자연어와 결합되어 새 컴퓨팅 시대를 만들고 있으며 최근 양자 컴퓨팅의 발전으로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양자 머신에 대한 약속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에저 퀀텀 엘리먼트는 고성능 컴퓨팅 HPC, AI, 양자 컴퓨팅의 최신 혁신 기술을 통합해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합니다. 에저 퀀텀 엘리먼트는 아인들이 파이프라인을 가속화하고 혁신 제품을 더 빠르게 시장해 출시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일부 고객은 프로젝트 시작부터 솔루션 출시까지 6개월에서 일주일로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AI와 HPC로 오늘날 양자 화학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확장된 양자 컴퓨팅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속도면에서는 수백만 개의 화학 및 재료 데이터를 학습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화학용 AI 모델이 에저 퀀텀 엘리먼트에 통합되어 시뮬레이션이 빨라지는데요. 이 모델은 생성 AI와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데 코파일럿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자연의 언어인 화학을 이해합니다. 정확도면에서는 기존 컴퓨팅과 양자 컴퓨팅을 통합해 시뮬레이션 정확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에저 퀀텀 코파일럿은 과학자가 자연어를 사용해 복잡한 화학 및 재료 과학 문제를 추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슈퍼컴퓨터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며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초, 회복탄력, 확장을 포함하는 3가지 범주의 양자 컴퓨팅 구현 단계를 소개하고 6가지 마이스톤으로 구성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250년의 화학 및 재료 과학 발전을 25년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 단계는 노이즈가 있는 물리적 큐비트에서 실행되는 양자 시스템으로 현재 모든 NISQ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표를 달성했고 앞으로 회복탄력 단계와 마지막 확장 단계 3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측정하는 새 기준을 제시했다. 흔히 물리적 또는 논리적 큐비트 단위를 세는 것으로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측정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초당 얼마나 많은 안정적인 연산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아큐 OPS 매트릭을 사용합니다. 이는 큐비트 성능만이 아닌 전체 시스템 성능을 고려함으로 알고리즘이 올바르게 실행될 것이라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기준에 따르면 오늘날 산업은 아직 NISQ에 해당되므로 모두 아큐 OPS가 0인 기초 단계에 있습니다. 최초의 양자 슈퍼컴퓨터는 최소 100만 아큐 OPS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이며 중대한 화학 및 재료 과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10억 이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존, 인텔 그리고 2024년에 기대되는 초전도 스타트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이 아이온큐를 넘어설까요? 아이온큐가 더 앞서 나갈 수 있을까요? 댓글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구독 안 하셔도 좋아요라도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의 물결을 타게 되어 정말 도움이 되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